얼마 전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아이에게 볼일을 보게 한 외국인 관광객의 영상이 퍼져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죠.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면서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다시 늘어나자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시내의 한 번화가 외국인들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가로지릅니다. 달려오던 차량이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중국인 남성이 적발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앞에서 아랑곳 않고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중국인 여성들. 경찰이 이들을 발견해 제지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횡단보도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 경찰의 눈을 피해 다시 무단횡단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몰랐다며 잡아떼니다. 길거리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합니다.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쓰레기 투기하셨어요, 쓰레기 투기. 쓰레기, 담배. 담배꽁초를.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네, 브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서로 받는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경찰이 단속에 나선 지 2시간 만에 기초질서를 위반한 외국인 5명이 적발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줄어들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늘어나고 있어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과 외국인 주요 방문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하면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를 알리는 외국어 책자를 배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